네 안녕하세요 익산시 방재면 최호석이라고 합니다 장마 대비하여 호우식 생동요령에 대해 함께 알아가 보시죠 도전 도전 선생님 저희집이 피해 잠길 것 같은데 양숙이랑 모래주머니 좀 빌려주세요 어디서 물이 든다고요 일단 장비창고를 한번 가보실게요 선생님 저희집이 물 잠겼는데 피해 신고 좀 하려고요 여기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요 혹시 피해 입은 사진 찍으신 거 있으실까요 아 네 지금 저희 집이 이렇게 비가 오는데 사진 일단 저희가 한번 접수하고 방문할게요 저 지금 다 작성했는데 현재 저희 집이 반지하여서 비가 많이 잠겼거든요 그래서 잠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?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에는 임시 거주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담을 가질 필요 없이 잠시 동안 거주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